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금요일에 맥도날드 버거와 관련된 대장균 발병으로 13개 주에서 75건의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22명이 입원했고 2명은 용혈성 요독증 후근이라는 심부전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사례에 따르면 9월 27일과 10월 11일 사이에 감염이 발생했으며 2주 동안 약 100만 개의 감염 가능성이 있는 쿼터 파운더 버거가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과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콜로라도에서 발생한 1명의 환자를 제외하면 추가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입원 환자 수는 2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콜로라도 농무부의 검사 결과 해당 지역 레스토랑에서 채취한 소고기 패티 샘플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건당국은 쿼터 파운더에 사용된 얇게 썬 양파를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은 테일러 팜스에서 생산한 양파가 원인인지 조사하고 있으며 맥도날드는 테일러 팜스에서 재료를 공급해오는 것을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영향을 받은 매장들은 보건당국이 발병의 근원에 대한 조사를 계속함에 따라 추후 양파 없이 쿼터 파운더 버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변경 사항은 콜로라도, 켄자스, 와이오밍, 아이다호, 아이오아, 미주리, 몬테나, 네브레스카, 네바다, 뉴멕시코, 오클라호마, 유타 등에서 적용될 예정입니다. 맥도날드 북미 운영 최고 책임자는 문제는 특정 재료와 지역에 국한된 것으로 보이며 오염된 제품은 공급망에서 제거되어 모든 맥도날드 매장에서 판매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습니다. CDC는 쿼터 파운더 버거를 섭취하고 설사, 구토 등 대장균 중독 증상이 나타난 경우 의료 지원을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